641번 문제입니다.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64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643번 문제입니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64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645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번.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 2번.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4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46번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2번. 아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3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아니요.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647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1번. 아니요. 잘 못해요. 2번. 아니요. 잘 알아요. 3번. 아니요. 갈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자주 안 가요. 648번 문제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불을 꺼도 돼요? 1번. 네. 불을 끄면 안 돼요. 2번. 네. 일이 아주 어려워요. 3번. 네. 일이 끝났으면 끄세요. 4번. 네. 불이 나면 전화하세요. 649번 문제입니다. 지게 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650번 문제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번. 네. 마셔도 돼요. 2번. 네. 마시지 마세요. 3번. 네. 마시면 안 돼요. 4번. 네. 마실 줄 알아요. 65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1번. 아니요. 없어요. 2번. 아니요. 안 돼요. 3번. 아니요. 피우세요. 4번. 아니요. 피워도 돼요. 65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653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번. 네. 배워 보세요. 2번. 네. 가르쳐 주세요. 3번. 네. 지금 사 주세요. 4번. 네. 제가 써드릴게요. 654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55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1시간 공부해요. 656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문을 열어도 될까요? 1번. 아니요. 마시면 안 돼요. 2번. 아니요. 문을 열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4번. 아니요.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658번 문제입니다. 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 1번. 네. 사용해도 돼요. 2번. 네. 공구가 많아요. 3번. 네. 공구가 없어요. 4번. 네. 그 공구는 비싸요. 659번 문제입니다. 한국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660번 문제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 네. 한국말이 어려워요. 2번. 네. 작년 겨울에 왔어요. 3번. 네.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4번. 네. 쉬운 말은 할 수 있어요. 661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662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번.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번.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번. 아니요. 3번.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번.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663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664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 달 전부터 배웠어요. 665번 문제입니다.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666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잘해요? 1번. 반방씨가 잘해요. 2번. 지수씨가 자고 있어요. 3번. 박선생님한테서 배웠어요. 4번.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667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내셨어요? 1번. 네. 다 해놓았습니다. 2번. 네. 부탁을 받았습니다. 3번.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4번. 네.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668번 문제입니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669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670번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67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1번. 아니요. 찍지 않아요. 2번. 아니요. 찍어도 돼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672번 문제입니다.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1번. 네. 가져가세요. 2번. 네. 지금 오세요. 3번. 네. 쓰면 안 돼요. 4번. 네.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673번 문제입니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674번 문제입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맷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 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675번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676번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번. 네. 집에 없어요. 2번. 네. 전에 해봤어요. 3번. 네.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677번 문제입니다.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678번 문제입니다. 지금 퇴근해도 돼요? 1번. 네. 퇴근하세요. 2번. 네. 들어와도 돼요. 3번. 네. 피곤하지 않아요. 4번. 네. 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 679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1번. 늦게 출근하면 안 돼요. 2번. 내일까지 끝낼 수 없어요. 3번.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어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680번 문제입니다. 1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2번. 아니요. 살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한 시간 걸려요. 4번. 아니요. 지금 가야 해요. 681번부터 920번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어디에 가요? 과일 사러 시장에 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681번입니다. 681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한국 사람입니까?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몽골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한국말을 참 잘 하시네요. 682번 문제입니다. 68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중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일본에서 왔어요. 그래요? 저는 필리핀 사람이에요. 683번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두 몇 명이에요? 다섯 명이에요. 저하고 남편, 그리고 아들이 세 명 있어요. 아들만요? 네. 그래서 딸이 한 명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684번 문제입니다. 684번 문제입니다. 이크롬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모두 여섯 명이에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사람이 많아요? 아니요. 저만 우즈베키스탄 사람이고 모두 중국 사람이에요. 68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686번 문제입니다. 686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지난달에 왔어요. 전에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687번 문제입니다. 반방 씨 회사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모두 7명이에요. 한국 사람이 3명, 외국 사람이 4명 있어요. 688번 문제입니다. 688번 문제입니다. 자킬 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이 한 명 있어요. 저까지 모두 5명이에요. 689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가족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하고 형이 한 명 있어요. 지수 씨는요? 부모님하고 저예요. 언니나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69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얀또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691번 문제입니다. 691번 문제입니다. 69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라고 합니다. 1al 다시 한국에 왔어요. 591번 문제입니다. 1,2K 피 씨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년쯤 됐어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1년쯤 사귄 후에 결혼했어요. 693번 문제입니다. 맹사성 씨는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네. 아내와 아들은 중국에 살고 있어요. 가족이 많이 보고 싶겠군요. 네. 그렇지만 다음 달에 아내와 아들이 한국에 올 거예요.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694번 문제입니다. 오늘 셋째 형 생일이어서 일찍 집에 가야 해요. 영수 씨는 형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형이 세 명 있고 누나도 두 명 있어요. 그럼 모두 6형제시네요. 형제가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네. 형제가 많아서 재미있어요. 695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형제가 많아요? 네. 오빠가 두 명 있고 언니가 두 명 있어요. 그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부모님하고 저만 같이 살아요. 모두 결혼을 했거든요. 696번 문제입니다. 혹시 동전 있어요? 공중전화를 벌려고 하는데 동전이 없어서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지갑에 많이 있어요. 100원짜리면 되지요? 자, 여기요. 감사합니다. 697번 문제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줄까요? 아니요. 그릇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할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청소를 할게요. 698번 문제입니다. 어머, 꽃이 정말 예쁘네요. 누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제가요. 사무실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요. 노란색 장미가 참 예쁘네요. 여기 있는 까만색 꽃병하고도 잘 어울리고요. 699번 문제입니다. 저녁 준비는 다 돼가요?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음식은 다 만들었어요. 그럼 식사 후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700번 문제입니다. 하숙집에서 살아요?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 이사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로요. 701번 문제입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벽에 걸 시계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잘 쓰겠습니다. 네. 그런데 책이 많아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을 다 정리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703번 문제입니다. 어제 보신 집은 어땠어요? 동네도 조용하고 집도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계약은 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집값이 비싸서 못했어요. 704번 문제입니다. 린 씨, 옷이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아오자이라는 베트남 전통 옷이에요. 한국에도 전통 옷이 있어요. 한복이라고 하는데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주로 입어요. 705번 문제입니다. 덥군요. 창문을 좀 열까요? 아니요. 열지 마세요. 창문을 열면 차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 그럼 에어컨을 켤게요. 706번 문제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밥을 손으로 먹어요. 한국에서는요? 한국에서는 손으로 먹지 않아요. 수저로 먹어요. 706번 문제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방이 없는데요. 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요? 음, 그럼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럼 여기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방이 나오면 전화해 드릴게요. 707번 문제입니다. 누구 사진이에요? 아이가 아주 귀엽군요. 제 아들 사진이에요. 딸은 없습니까?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네, 아들만 하나 있어요. 708번 문제입니다. 자킬 씨, 한국 생활이 어때요? 회사 생활도 재미있고 친구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직 한국말을 잘 못해서 힘들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서 가족과 같이 농사일을 했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때요? 일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한국말을 잘 못해서 좀 힘들어요. 710번 문제입니다. 저는 내년에 한국에 일하러 갈 거예요. 어떤 일을 할 건데요? 큰 배를 만드는 일을 할 거예요. 살 집은 구했어요? 아니요.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거기서 살 거예요. 711번 문제입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일찍이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야 해요? 아니요. 출근 시간은 9시인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학원에서 컴퓨터를 배우거든요. 712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극장 앞에 차를 세워도 돼요? 아니요. 극장 앞에는 주차하면 안 돼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요금을 내야 해요? 아니요. 안 내도 돼요. 713번 문제입니다. 무슨 노래를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대장금에서 나온 노래를 듣고 있어요. 참 좋지요? 네. 노래가 드라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7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세요?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그 공장에는 직원이 모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세 명은 외국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715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공중전화가 어디 있습니까? 이 건물 안에는 없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도 근처에는 공중전화가 없을 거예요. 제 휴대전화를 빌려 드릴까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716번 문제입니다. 리키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공장 기숙사에서 살고 있어요. 일하는 곳이 가까워서 편리하겠네요. 기숙사는 어때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휴게실도 따로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방이 좀 좁아요. 세 사람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717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명함에 제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하실 일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718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집을 알아보러 가야 해요. 왜요? 이사하려고요? 네. 지금 사는 집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요. 일 년 더 살 수 없어요? 일 년 더 살 수 있지만 월세가 많이 올라서 싼 집을 알아보려고요. 719번 문제입니다. 어? 내 휴대전화가 어디 있지? 가방 안에 없어요? 네. 없어요. 주머니에도 없고.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저는 식당에 가볼게요. 720번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 직원보다 여자 직원이 더 많네요. 네. 여자 직원은 다섯 명이고 남자 직원은 세 명밖에 없어요. 721번 문제입니다. 매일 7시에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 시간에는 그 시간에는 텔레비전을 봐야 해요. 한국 드라마를 하거든요. 몇 시에 하는데요?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해요. 그럼 9시에 9시에 만납시다. 네. 그래요. 722번 문제입니다. 배가 고픈데 뭐 먹을 것 좀 있어요? 네. 빵도 있고 김밥도 있는데요. 그럼 김밥을 먹어야겠군요. 김밥 좀 주세요. 723번 문제입니다. 매일 어디에서 만날까요? 극장 매표소 앞에서 만나는 게 어때요? 매표소 앞은 매표소 앞은 표를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복잡할 거예요. 극장 옆에 서점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요. 그럼 거기서 2시에 봐요. 724번 문제입니다. 724번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에 여행 간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내년에 캄보디아로 돌아가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안내할게요. 꼭 오세요. 725번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에 같이 운동하러 갈래요? 내일은 회사에 가야 해요. 내일은 토요일인데 토요일에 쉬지 않아요? 보통 토요일에는 쉬지만 이번 주에는 일이 많아서요. 오후 1시까지 일을 해야 해요. 그래요. 그럼 내일 오후에 만날까요? 네. 그래요. 726번 문제입니다. 지수씨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727번 문제입니다. 전 있어요. 네. 있어요. 왜요? 잘 됐네요. 같이 가요. 728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같이 등산 갈까요? 네. 좋아요. 729번 문제입니다. 목요일에 같이 극장에 갈까요? 목요일은 바빠요. 금요일은 어때요? 좋아요. 그럼 금요일에 가요. 730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731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 내일 우리 집에 점심 먹으러 오세요. 무슨 날이에요? 제 생일이에요. 그런데 카넬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인도 음식을 좋아해요. 인도 음식 중에서 특히 카레를 좋아해요. 그래요? 잘 됐네요. 제가 카레를 잘 만들거든요. 내일 만들어 드릴게요. 732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요?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어요. 왜요? 이번 주 토요일에 이사를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씨, 이번 주 토요일에 바빠요.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다음에 맛있는 점심을 살게요. 733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식사 때 주로 무엇을 먹어요? 밥을 주로 먹어요. 아침에는 빵을 먹는 사람들도 많고요. 캄보디아는 어때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밥과 국수를 주로 먹어요. 733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뭐 할 거야? 옷을 좀 사러 가려고. 곧 겨울이 되는데 두꺼운 옷이 없거든.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나도 고향에 보낼 선물을 좀 사야 돼. 내 동생 생일이거든. 그래, 몇 시에 만날까? 734번 문제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서울 공원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아침 10시에 만나요. 735번 문제입니다. 금요일 밤에 동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시겠어요? 복잡하지만 아주 재미있어요. 물건 값도 싸고요. 좋아요. 밤에 시장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몇 시에 만날까요? 밤 11시에 만나서 같이 가요. 736번 문제입니다. 이걸 좀 넣어서 드세요. 그게 뭐예요? 간장이에요? 아니에요. 식초예요. 냉면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어요. 73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이번 여름 휴가 때 무엇을 할 거예요? 가족과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달리섬으로 여행 가려고 해요. 와, 좋겠군요. 부럽네요. 얼마 동안 발리섬에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73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김치찌개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줄래요? 김치하고 돼지고기 있어요? 네, 여기 준비해 놓았어요. 자, 보세요. 먼저 돼지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김치를 넣고 더 볶아요. 그 후에 물을 넣어서 끓이면 돼요. 간단하지요?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대신 참치나 꽁치를 넣기도 해요. 739번 문제입니다. 덥지요? 이 아이스크림 좀 드세요. 이걸 먹으면 좀 시원해질 거예요. 고맙지만 저는 단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원한 냉수를 드릴게요. 740번 문제입니다. 어제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해요.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왔어요? 네, 영수 씨만 안 오고 다들 왔어요. 741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결혼식이 언제예요? 5월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 가야 하는데 결혼식에 못 가겠네요. 미안해요. 회사 일 때문이라면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742번 문제입니다. 벌써 열두 시예요. 점심 먹으러 갑시다. 뭘 먹을까요? 어제 중국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한식을 먹는 게 어때요? 좋아요. 그럼 한식집으로 가요. 743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내일은요? 내일도 바쁜데 수요일 이후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목요일 오후에 만나요. 좋아요. 그때 만나요. 744번 문제입니다. 리아 씨, 뭘 마시겠어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걸 마시고 싶은데 그럼 커피로 하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따뜻한 우유를 마실게요. 저는 주스로 하겠어요. 745번 문제입니다. 아줌마, 여기 김치 좀 더 주시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물도 주세요. 시원한 물이요. 죄송하지만 물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컵과 정수기는 저쪽에 있습니다. 746번 문제입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침대가 두 개 있는 방으로 예약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산이 보이는 쪽으로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747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영수 과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약속을 하셨습니까? 네, 3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곧 끝나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748번 문제입니다. 이번 연휴는 아주 긴데 영수 씨는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제주도에 갈까 해요.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좀 조용히 쉬고 싶어서요. 린 씨는요? 저는 서울에 있을 거예요. 저는 조용한 곳보다는 복잡한 서울이 재미있어요. 749번 문제입니다. 내일 등산 갈 때 점심은 어떻게 해요? 사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갈게요. 그럼 제가 과일하고 음료수를 준비할게요. 그것도 제가 준비할게요. 지수 씨는 사진기만 준비해 오면 돼요. 제 사진기가 고장이 났거든요. 사진기만요? 사진기만요? 알았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750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매운 걸 못 먹어서 그러는데요. 안 매운 음식으로는 뭐가 있어요? 갈비탕이나 설렁탕은 안 매워요. 불고기도 맵지 않고요. 그럼 갈비탕으로 주세요. 751번 문제입니다. 아주머니, 만두 3인분만 싸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만두가 다 팔리고 없는데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 김밥은 있는데 김밥을 싸드릴까요? 아니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752번 문제입니다. 752번 문제입니다.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픈데 근처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어떻게 하지요? 길 건너에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요. 거기 가면 김밥이나 라면 같은 것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거기 가서 먹으면 되겠네요. 지수 씨도 같이 가서 먹읍시다. 753번 문제입니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네, 같이 가요. 그런데 뭘 사시려고요? 제 방이 좀 춥거든요. 그래서 난로를 하나 사려고 해요. 저는 전자사전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잘 됐네요. 같이 가요. 75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약속 있어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영화나 볼까요? 요즘 날씨도 좋은데 영화는 다음에 보고 등산 가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네요. 755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은 뭐로 만든 거예요? 쌀하고 채소, 그리고 돼지고기로 만든 거예요. 저는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럼 이걸 드세요. 이건 닭고기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럴게요. 756번 문제입니다. 새해가 되었네요. 새해에 특별한 계획 있어요? 올해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 볼까 해요. 담배도 끊고 술도 줄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해요. 757번 문제입니다. 반박씨, 이번 설날에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럼 우리 집에 떡국 드시러 오세요. 리키씨도 오기로 했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떡국도 드시고 같이 윷놀이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씨, 아내가 태국에서 오셨지요? 아내가 한국 생활을 좋아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힘들어해요. 친구도 없고요. 요즘은 무료 한국말 수업이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을 위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겠어요. 759번 문제입니다. 무지크 씨는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하실 거예요?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을 하고 월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몽골 식당에 가서 고향 친구들한테 한턱 낼 거예요. 린 씨는요? 저는 휴대전화를 사고 싶어요. 760번 문제입니다. 저는 주말에 경기도에 있는 안산에 자주 가요.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지요? 네, 그래서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많아요. 저는 고향 친구들하고 같이 파키스탄 식당에 자주 가요. 이번 토요일에도 가려고 하는데 인다 씨도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761번 문제입니다. 이번 역이 시청역이지요? 아니요. 다음 역이 시청역이에요. 그럼 우리 다음 역에서 내려서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762번 문제입니다. 식당이 몇 층에 있어요? 식당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커피숍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퍼피숍은 1층에 있어요. 763번 문제입니다. 병원이 몇 층에 있어요? 병원은 4층에 있어요. 4층에 약국도 있어요? 아니요. 약국은 2층에 있어요. 764번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울 무역 사무실입니까? 아니요. 서울 무역 사무실은 6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5층이에요. 아, 네. 죄송합니다. 765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제 사무실은 은행하고 병원 사이에 있어요. 766번 문제입니다. 제 사무실은 사거리 근처에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24시 편의점이 있고 바로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면 경찰서가 있습니다. 767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는 어디에서 살아요? 강남역 근처에서 살아요. 그 근처에 뭐가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식당도 많아요. 살기가 편하겠네요. 768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대한 빌딩에 있어요. 1층과 2층은 은행이고 제 사무실은 3층에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장은 지하에 있어요. 769번 문제입니다. 택시를 타고 갈까요?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지하철로 가요. 네. 좋아요. 770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지요? 그 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77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더워서 그런데 뭐 시원한 음식 있어요? 그럼 물냉면으로 드세요. 시원하고 맛도 있어요. 772번 문제입니다. 바로 출발하는 광주행 기차표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전 좌석표가 매진되었습니다. 입석표도 없어요? 입석표는 남아 있어요. 몇 장 드릴까요? 773번 문제입니다. 773번 문제입니다. 실례합니다. 우체국이 어디에 있어요? 사거리를 지나서 똑바로 가세요. 그러면 왼쪽에 우체국이 보일 거예요.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자,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바로 은행 간판이 보일 거예요. 776번 문제입니다. 이것 좀 바꿔주세요. 얼마나 바꿔 드릴까요? 100달러요. 오늘은 1달러에 얼마예요? 오늘은 1달러에 950원입니다. 777번 문제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해 드릴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색으로 해 드릴까요? 밝은 갈색으로 하고 싶어요. 778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부엌이 있는 작은 방을 찾는데요. 값이 좀 싼 방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괜찮겠어요? 네, 괜찮아요. 779번 문제입니다. 이 지하철이 인천까지 가요? 아니요. 이건 4호선이니까 인천으로 안 가요. 인천에 가려면 지하철 1호선을 타야 해요. 그럼 어디에서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서울역에서 갈아탈 수 있어요. 다음 역이 서울역이니까 내려서 갈아타세요. 780번 문제입니다. 파키스탄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이태원에 있어요. 이태원에는 어떻게 가야 해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리세요. 칸보디아 대사관에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대사관까지는 많이 걸어야 해요. 버스가 더 편해요. 그럼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470번이나 471번을 타세요. 그리고 한남동에서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782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남자 양복을 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여성복 매장인데요. 남자 옷은 3층에 있습니다. 한 층 더 올라가세요. 783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남대문 시장에 가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남대문 시장요? 이 버스는 남대문 시장에 안 갑니다. 잘못 타셨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다음 버스 정류장에 내리셔서 7017번 버스를 타세요. 784번 문제입니다. 서울 호텔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 똑바로 가시면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서울 호텔이 보일 거예요. 785번 문제입니다. 지하철 표를 어디에서 팔아요? 지하 1층에는 표를 파는 곳이 없어요. 한 층 더 내려가야 해요. 어디로 내려가요? 저기 계단으로 내려가면 매표소가 있어요. 아저씨, 시청에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 여기서 타면 안 돼요. 길을 건너서 602번 버스를 타세요. 감사합니다. 787번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버스가 안 와서요. 그러면 지하철로 오셨어요? 아니요. 택시를 탔어요. 788번 문제입니다. 서울 숲에 가려고 하는데 서울 숲이 어디에 있어요? 뚝섬역 근처에 있어요. 뚝섬역에 어떻게 가요? 지하철 2호선을 타세요. 789번 문제입니다. 이 탁자는 나무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전 나무로 만든 탁자를 사고 싶은데요. 이쪽에 그런 탁자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라 보세요. 790번 문제입니다. 중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옷하고 책이요. 중국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쯤 걸립니다. 791번 문제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치마를 사려고 하는데요. 치마는 이쪽에 많이 있어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792번 문제입니다. 어떤 집을 찾으세요? 방이 두 개 있는 집을 구하고 있어요. 부엌도 있어야 하고요. 아, 마침 이 근처에 좋은 집이 있어요. 집을 보여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오세요. 793번 문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도장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794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4시인데요. 아, 그래요? 은행에 가야 하는데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럼 지금 빨리 가세요. 아직 30분 남았어요. 네. 빨리 갔다 올게요. 795번 문제입니다. 어디 가세요? 병원에 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제 공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어서 옮겼는데 그 후부터 허리가 아파요. 796번 문제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주말인데 표가 있었어요? 친구가 예매해 놓았어요. 797번 문제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가구를 새로 샀어요. 커튼도 밝은 색으로 바꾸셨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집이 더 넓어 보여요. 798번 문제입니다.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내야 해요. 늦지 않게 가세요. 799번 문제입니다. 아저씨, 이 바지 얼마예요? 2만 원이에요. 이 티셔츠는 얼마예요? 그건 만 원이에요. 800번 문제입니다. 800번 문제입니다. 어제 이사는 잘 하셨어요? 네, 잘 했어요. 새 집에 가셨으니까 필요한 게 많으시겠네요. 네, 어제 세탁기하고 냉장고를 샀어요. 오늘 오후에는 침대하고 식탁을 사러 가려고 해요. 네, 잘 줄었고 싶어. let's go. If you are in front of me, 아멘